네, 오늘의 시그널은 루트로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아까 비율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합쳐서 K의료기기 쪽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전부 지금 K의료기기라는 의료기기 항목 자체가 의료정밀이라고 거기 거래소에서 분류해둔 그 종목이 4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예를 들어 ETF 상품으로 지금 추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K의료기가 강한 애를 알기가 힘들어요. 방송에서도 K의료정밀에 4개 종목 있는 걸 업종으로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너무나 강하거든요, 지금. 지금 보톡스만 제외하고 전부 다 강하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루트로닉은 주력 판매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클리리티2도 있고요, 지니어스도 있고 울트라도 있고 더마브이, 할리우드 스펙트라의 아큐핏. 이게 제품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개 넘겠습니다. 이게 루트로닉은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를 쏜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피부과, 성형외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모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슈링크도 있고 루트로닉의 지니어스도 있고 무슨 아까 비올의 실퍼맥스도 있고 또 그 올리지오의 올리지오도 있어요. 피부를 올리라고. 이게 별개 다 있는데 다 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루트로닉은 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의 슈링크는 하이프고 지금 이 실퍼맥스 같은 경우는 비올이 고주파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레이저는 특성상 레이저는 이제 무슨 실물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가 나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단점은 소모품이 없는 거랍니다. 없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니까 레이저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레이저는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 적은 게 단점인데 소모품이 왜 좋냐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기기를 한 번 사면 그건 끝이지만 예를 들어 이제 기기 가격을 레이저는 소모품이 없으니까 레이저 기기 가격을 올리면 되겠죠. 2020년에 지금 주력 판매 평균 이 가격이 4천만 원이었는데 지난 연도에 7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루트로닉 레이저 기기를 들이시려면 7천만 원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이걸 리스 형태로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인 판매 식으로 들여오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정가로는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평균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주력 판매 제품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 전체 직원의 23%가 R&D 인력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지적재산권이 약 700건이 보유가 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느냐. 뭐 여러분이 얘기했겠지만 루트로닉 직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사실 부럽거든요. 대기업은 아닌데 거기 랍스터가 나옵니다. 수제버거도 나오고요. 점심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무료시죠. 루트로닉 직원분들. 지금 이 밥값이 엄청나게 올라는데 미혼 직장인분들 밤에 안 가시고 연구만 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공짜니까요. 저녁도. 기온이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요. 미혼 직원분들은 루트로닉 그냥 자사 식당에서 먹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 R&D에 투자하는 거 이거 대기업 제약바이오사도 하기 힘든 지금 비중이에요. 외국계 지금 잘 나가는 다국적 제약사나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를 하죠. 물론 매출액이 다국적 제약사, 세계적인 제약사에 비해서 매출액 자체가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상황이지만 10% 비중을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레이저 기기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적은 부분을 이제 하이프나 다른 기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모품이 발생이 되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이 앞으로는 높아질 거예요. 루트로닉도. 그런데 그 소모품 매출 비중이 없는 레이저 기기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로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실퍼맥스에서 색소침착이나 의료로 손을 대서 확장이 된 부분이 업그레이드에 지금 도움을 줬다고 했잖아요. 루트로닉은 원래부터 황반병성 치료에 적용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 쪽에서 의료 쪽으로 이미 발판을 넓혀놓은 지금 상황이고 그래프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비올이 오랫동안 고점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돌파를 시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016년과 2022년의 고점을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거기를 돌파시키면 3만 5천 원 이상이 열려요. 지금. 바로 여기죠. 이제 나왔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지금 2015년부터 8년간의 매물을 지금 돌파할 시도 중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뚫리면이 아니죠. 아까 뚫리는 순간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볼게요. 비율 보세요.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장대 양봉이나 갭 상승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뚫린다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서 3만 5천 원을 사면 이 밑에서 산 사람보다 억울하겠죠. 여기를 두들길 때 사야죠. 확률이 있을 때. 확률이 있을 때 당연히 계산을 해서 여기서 미리 들어가는 게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루트노릭, 미용에서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